지난 15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강서구 안전도시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해 강서경찰서장, 강서소방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먼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주제로 아주대학교 조준필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사업경과보고에는 위원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의 주제로 강서구 국제안전도시 공인신청서 제출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내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교통안전, 자살예방, 생활안전, 범죄예방 등 7개 분야별 안전증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